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영어 성경 이야기를 읽어볼 건데요. 아이고, 이게 뭐야. 제목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양식을 찾으러 모합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내인 모합 여인 오르바와 룸만 남았어요. 슬플 것 같아요, 아들이. 엘리멜렉의 아들이 죽었대요. 세 여인은 모두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어요.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끝났다는 것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 모합이 너희들의 고향이잖니. 그래서 오르바는 모합에 머물기로 했어요. 하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어요. 어머님의 민족이 제 민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에요. 결국 룻과 나오미는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오르바는 혼자 외로울 것 같아요. 또 한 번 해볼까요? 그럼 못 쓰실 것 같은데? 네.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서 추수를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나오미는 루스에게 밭에 나가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오라고 시켰어요. 우연히도 그 밭은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마침 보아스가 루스를 보고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이러한 데 브로르가 더 흔들더라구요. 오버그 아 아 아 열심히 이렇게 수술하고 있죠 룻은 살던 곳을 떠나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나요? 맞죠 보아스는 룻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고향을 떠나 이곳 낯선 땅에까지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삼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오 그는 룻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일꾼들에게 그녀를 보살피라고 지시했어요 네 룻은 나오미에게 그날 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얘기했어요 나오미는 미소를 머금고 말했어요 집안에 누군가 죽었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의 가족을 돌본단다 보아스에게는 우리 집안을 돌볼 책임이 있다 그의 곁에 머물러라 보아스에게 룻을 벗을 필요로 말을 하고 또 어떤 거는 선물로 주었나요? 1번 닭 2번 음식 3번은 항아리 물 같은데요 2번째죠 엘리벨레게 땅을 사고 나오미와 루스를 돌보았어요 그리고 룻과 결혼을 했어요 룻과 결혼을 했어요 룻은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의 아들은 이세고 이세의 아들은 다윗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네, 오케이 또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낳아요 봐봐요 이게 끝인가 봐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룻의 증손자였어요 맞죠? 네, 오늘은 어디로 가든지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 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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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